무슨 영화 보면 좋을까 고민고민하지마 이대아가 정해드릴거에요. 어서오십시오 이대아씨. 네 안녕하세요. 예매율이 어떻게 돼요? 1위는 앤트맨과 마스크입니다. 현재 압도적인데요. 55.6% 기록하고 있고요. 2위 역시 액션영화입니다. 스카이스크래퍼 고층빌딩에 관한 액션이 나오는 영화죠. 11.6% 그리고 3위는 마녀 7.3%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화는 3위 안에 들진 못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고 또 많은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영화입니다. 변산. 이준희 값도. 그렇죠. 항상 따뜻하고 유머도 있죠. 네.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영화에 참 잘 만들죠. 네. 이번에도 역시 그런 영화인데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박정민씨가 래퍼 학수로 나오는데요. 고향이 전라도 변산입니다. 그런데 고향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는 서울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들인데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보통은 놀라서 그렇죠. 달려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 사이는 뭔가 이상합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듯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끊어버려요. 알고 보니까 조폭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고요. 본인 역시 고초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같지 않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학수가 병환 중인 아버지 옆을 꼭 지키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학수의 성장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마음이 훈훈해지겠네요. 그렇죠. 가족 간에 멀면 둘을 하나로 이어주는 이야기가 계속 벌어지겠죠. 따뜻한 가정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처음에는 갈등만 그려지고요. 이거 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폐륜이라고 할 만한 얘기와 대사들이 계속 오가기 때문에 좀 살벌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봉합해가는 과정이 상당히 훈훈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또 문학과 관련된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게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학수가 시를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고향은 폐항, 내 고향은 가난해서, 보여줄 건 노을밖에 없다네. 이 시가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이걸 다 좋아하게 돼서 그런지 영화 리뷰에 이 시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 영화의 주제를 담고 있기도 하고. 또 김고은 씨도 등단한 소설가로 나오는데요. 소설의 내용들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영화, 힙합 영화라고 해서 영화관에 갔는데 갑자기 문학소녀, 문학소년이 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멋진 글귀들도 등장을 하고요. 항상 이코너에서 플러스 관점, 마이너스 관점을 소개하는데 마이너스 관점은 뭘까요? 이준희 감독님이 락 음악 이런 거에 더해서 드디어 힙합을 소재로 삼았다. 그래서 힙합 영화라는 소개도 있던데, 정작 힙합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힙합 관련 장면이나 연출은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특히 초반의 랩 장면들은 가사나 무대가 좀 오그라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물론 주인공의 서사가 좀 펼쳐지고 나서 완전히 공감된 다음엔 후반의 랩들은 좀 공감되고 좀 멋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초반은 좀 아쉬운 것들이 있었고, 또 워낙에 가족과 친구의 방점이 있기 때문에 래퍼로서의 학수는 크게 그려지진 않습니다. 음악 영화를 기대하지 마시길. 자, 성격에 따라 확연히 나눠지네요. 마블이나 판타지 좋아하는 분은 앤트맨과 와스프, 액션은 스카이스크래퍼, 스릴러 좋아하면 마녀, 따뜻한 휴먼 스토리를 좋아하면 변산. 볼거리가 상당히 다양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전 변산이 좀 끌리네요. 네, 재밌습니다. 음악은요? 음악은 윤미래의 메모리스 준비했는데요. 노래방 장면이 있습니다. 다 같이 서로의 뭔가 사연을 나누고 하나의 노래를 같이 부르는 장면인데요.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영화관 나오시면 아마 이 노래와 그 장면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정세현 씨가 피서를 영화관으로. 진짜 만 원의 행복 아니에요? 시원하잖아요, 영화관은. 싼 돈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의 하나가 바로 영화죠. 노진 씨 변산 보고 싶었는데, 이대아 님 설명 들으니까 더 보고 싶어지네요. 정연희 씨, 지난 토요일 변산 봤는데 재밌었어요. 가족의 아픔을 해결하는 스토리, 해피엔딩이나 좋았고, 살찐 김곤 연기도 좋았고, 살이 많이 일부러 찌었나요? 네, 8kg를 찌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금방 뺐고. 배우들은 신기해요. 어떻게 금방 쪘다, 뺐다.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